안녕 늦어서 미안하다. 9주년 이벤트 출연하느라 늦은 윈드라고 한다. 다들 한달전에 개최한 이벤트 참여해줘서 정말 고맙다. 바로 VXX가 느려 터져서 당첨자를 저번주에 뽑았다. 당첨자들은 다음과 같다고 하네. 호이즐리버 유신형님, 애니마라 스워드 갖고싶다님, 그리고 디멘션 테켈님, 당첨 축하한다.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다음을 노려라. 곧 거대한 이벤트가 찾아온다고 하니 기대하는 것도 좋다. 당첨자들은 고정 댓글에 드빌이 닉네임을 써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편하거든. 시청해줘서 고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